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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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 기다리세요. 뭐지? 오늘 우리 구독자에 대한 이벤트가 있어요. 구독자에 대한 이벤트가 있어요. 그 이벤트는 기프셀폰 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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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삼성 갤럭시 S9. 제가 1년에 사용했을 때 다른 셀폰을 사용했을 때 거의 1년에 사용했을 때 그리고 이 셀폰 샤오미 셀폰? 샤오미 5 플러스? 뭐 모 어 그 망가 Ojiboo 해 가글ужLa 캤오미언 스킬 집중에서 To さ아야 2 스킬 además 스킬 이차 이 이 제품은 아직도 안 사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1년간 그냥 사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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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저희는 댓글 13 13 마치 13? 14? 마치 14? 마치 14? Sunday 8pm we will put comment and then we will contact them and then maybe lalamo or something and send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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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will their emails email email NOT thing story everything we will just email and we will contact them 2 people 2 people 두 사람은? 두 사람은? 응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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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저희는 100,000 응 저희는 100,000 저희는 100,000 저희는 100,000 한 번씩은 저희는 다른 핸드폰 그래서 저희는 60,000 구독자에 이렇게 응 오케이 감사합니다 땡큐 코멘트 포